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자체 검색 엔진을 발표하고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픈AI는 현지시간 25일 AI 기반의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 기능의 프리뷰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서치GPT의 목표는 명확하고 출처가 있는 답변을 빠르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용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검색하고 대화에서처럼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치GPT를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인 자사의 챗GPT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세계 검색 시장은 구글이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지만 챗GPT가 큰 인기를 끌면서 오픈AI의 검색 엔진이 구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